오늘 오전인데 오늘 오전에 무슨 이야기를 할지 또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들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난번에도 호기있게 사직서를 6월 4일 기준으로 처리하라. 대부분 사직서를 2월 20일 날 냈는데 6월 4일자로 처리하라. 그렇게 이제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로 지원관 권병기라는 분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는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대응 방안을 오늘 오전에 또 곧 발표할 것 같다. 그동안 돌아온 사람은 91명에 불과했다. 보니까 뭐 조기용 장관도 요즘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사태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장기화 될지는 본인들이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관료들은 탁 이렇게 통제하는 걸 좋아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그냥 명령 내리면 그대로 탁탁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돌아가는 겁니다. 보시면 오늘 오전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모양이죠. 이제 만 명 정도가 지금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만 명. 만 3천 명 정도 되니까. 거기서 이제 전문의가 거의 3천 명 가까워지니까. 보시면 여기 수련 병원들은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철회가 아니고 취소. 기자분이 잘 모르셨네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고 취소해달라. 그리고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에 같은 연차로 같은 진료과목으로 곧바로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전공의들 사이에 자원이 재분배가 되기 현재 대형 대학병원들이 겪고 있는 그런 인력난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조선일보는 그렇게 고민하는 기사 같지는 않고 동화가 비교적 문제를 좀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했네. 보시면 의료계는 현재 전공의들의 복귀와 관련해 가지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부와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퇴직금 지급이나 법적 책임을 고려할 때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직 시점을 6월 4일로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들이 잘못한 것이 없고 법률을 위반한 주체는 곧바로 전공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본인들이 면피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릅니다. 동화일부가 착하게 입장 견해를 차이를 하는 겁니다. 퇴직금을 지불할 수 있고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원래 전공의들이 사표를 냈던 2월 달로 사직서를 처리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고 정부는 절대 그거는 용인할 수 없고 6월 4일 달로 사직 처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퇴직금 지불도 할 수 없고 나중에 청구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행정처분의 경우도 중단 철회가 아니고 완전 취소를 해야 된다. 전공의들이 여러분들 범법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의로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사람들이 또 집단 행동을 하면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대개 의료계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문제 필수의료 패키지 폐지 문제 이 문제의 두 가지에 대해서 정부가 요지부당이면 거의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가 필수지로 지원 대책도 이들이 원하는 만큼에 믿지 못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뭐 윤 대통령께서 고집을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한 사람 생각만 좀 바꿀 수 있으면 문제가 수월하게 처리가 될 건데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어려워질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의 입지가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또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하더라도 필수의료가의 복귀는 굉장히 드물 것이다. 전공의가 돌아오더라도 인기가 위주로 돌아갈 텐데 이것은 큰 대형병원의 전공의를 공급하는 데 도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 정책이 처음에 의지했던 필수의료가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가지고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정원한다. 그런 정책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부분이죠.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하게 되면 아직 정신을 전혀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위중한지 뭐가 문제인지 알면서 모르는 채 하는지 아니면 진짜로 모르는 채 할 수가 없지만 알면서 모르는 채 하는지 진짜 모르는지 관계없이 모두가 여러분들 보죠. 문제 해결은 턱없이 여러분들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한 분께서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시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하셨네요. 그냥 간단하게 단 한 사람만 결단하면 모든 것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그냥 의료재앙이 올 때까지 치킨게임을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2월에 낸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처리해 주면 되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고 6월 4일로 처리한다고 하는지 정부라고 하면서 하는 일이 참 구질구질합니다. 어쨌든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대학이 병원이 정상화가 된다는 것은 이제 안 거고 이렇게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의 고위 관계자들의 상황 판단이 상당히 정확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도 어떻게 여러분들 조치를 취하든지 간에 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기사를 왜 씁니까 저희들이 2월에 사직서를 다 냈는데 정부가 사직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복귀 안 한다고 여러 번 말할 걸로 아는데 의안이 벙벙합니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죠. 전공의 없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이제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공의들은 이런 유화조치를 취하게 되면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 판단이 전혀 잘못된 거죠. 의사가 무슨 노예입니까? 그만두지도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월에 사표 내면 그냥 사표 처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본인들도 불이익을 감수한다니까 사표 처리하거든 한 해 쉬어야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진로 유지 명령 수련 병원에 사직서 처리 금지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정부가 할 수 있습니까? 전공의들은 2월 20일자로 이미 사직서를 냈습니다. 왜 6월 4일자로 사직서를 또 내라고 하는 겁니까? 퇴직금을 주지 않고 4개월 무단결관으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지사한 거죠. 2월에 사직서 냈으면 사직서 처리하는 걸로 해서 돌아온 사람은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은데 계속 이렇게 같이 가야 되니까 돌아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구질구질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 방송 나가고 한 환자 가족뿐이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5년 된 4기 폐암 환자의 가족입니다. 지금까지 의료체계로 거의 한두 달 안에 폐암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폐암 4기도 5년 생존줄이 높아졌고 3기는 완치 사례도 있습니다. 병원 비용도 암환자는 산점 특례가 적용돼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국민들, 복에 겨워 이제까지 이 좋은 의료체계를 거듭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두렵습니다. 젊은 전공의 분들 준비 잘 하셔서 이 나라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세를 위해서라도 떠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미쳐가는 이 나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현장 이야기입니다. 현장 이야기를 제가 현장을 다 체험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제 방송이 나가고 저 방송에 남긴 한 분의 5년 된 4기 폐암 환자 여러분들 가족입니다. 이분은 5년이 되셨으니까 5년 동안 대학병원을 속속들이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제 폐암 여러분들 발견되고 한 달 안에 수술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겁니다. 정말 위대한다는 표현으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일을 지금도 계속 고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가뜨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간에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완고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사람이 뉘지 가지고 무슨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겠습니까? 그 젊은 전공의들을 불러드리려면 석고 대제를 해도 이러면 충분치 않은데 끝까지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도록 해가지고 6월 4일 사직을 반드시 처리하라. 어마어마하게 요구를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의과대학 정원은 증가시켜놨고 의대 교수를 더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논문도 쓰지 않고 임상만 한 동네 여러분들 개업위를 교수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부가 방침을 정해가 여러분들 통보를 하니까 동네 개업위도 교수가 가능하다. 이게 교육의 질이 하락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법을 처음에 써놓으니까 2천명 정원이라는 그런 편법을 써놓으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공의들의 여러분들 장기 미복기 의대생들의 집단 여러분들 휴업 대형병원들의 경력난 간호사 취업 여러분들 봉쇄 그다음에 의대 교수들의 경무 때문에 여러분들 이직 이게 계속 여러분들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확산되니까 그걸 계속 다 여러분들 막기 위해서 뭐 그냥 이런저런 조치를 해서 지금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아무나 여러분들 교수를 뽑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의 영역을 비전문가 끼들끼리 후려치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깔아뭉개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무도합니다. 무식하고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원 생활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뭡니까? 대통령 이하부 돼가지고 대통령 뭘 알겠습니까?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한국의 의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내가 처음 한 거 아닙니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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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좀 들으라 가덕도 신공항에 여러분들 그 지질 구조에서 이렇게 공항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전문가 이야기를 좀 들으라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못 듣겠다 그럼 나가야지 뭐 못 듣겠다고 하면 끝까지 못 듣겠다고 하면 한동이 뽑아놓으면 나가라고 할 거 아닙니까? 짝짝꿍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국민 건강을 위해 살아왔지만 외과의사의 편지에 나오는 외과의사 생활 아침에 6시 반까지 출근해가지고 당직을 어떻게 쓰고 하는 걸 보시고 이번 사태로 국민들에게 악마화를 당하고 나니 이런 상황에서 바이탈학과 필소의료과를 누가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성에 의사들은 집단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에게 국민들은 사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뭐 잘난 사람들 많으니까 자기는 병 안 들 거라고 근데 뭐 기성세대 이름 의사들은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는데 젊은 의사분들의 심적 상처가 굉장히 강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다수 국민들은 이 소위 댓글이나 의견을 남기는 것이 폭력에 해당하는 건 별로 생각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폭력을 가하는 거가 그게 폭력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폭력이 이런 전체 신문을 몇 달 동안 도배했으니까 젊은 의사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거는 심리적 외상하고 같을 겁니다. 의과대학은 1학년 수업 과목이 25개입니다. 1학년 여러분도 1학기 때 못 배웠는데 그걸 2학기에 몰아가지고 다 어떻게 수업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교육부를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1학기 못 배웠는데 25개를 다 합쳐가지고 2학기에 한 분이 의과대학 상황을 좀 정확히 아시는 분 같네요. 현재 울산대학교 성근관대학교 정도를 빼고 나면 지금도 정원 초과입니다. 교수 학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 분야를 잘 아시는 분들 같습니다. 이 언급의로 분야 전공의가 500분 정도 일을 하셨네요. 대한민국의 3차 진료기관 내에서 아마 가장 최일선에서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들을 다뤘던 그리고 그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 중에서 또 전공의 분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속초의로원이 치료한 문을 닫는 겁니다. 다섯 분의 의료진이 있는데 전문의 두 명이 그만두는 겁니다. 아마도 전공의가 빠졌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업무 부담이 가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 사건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속초의로원 지난해도 여러분들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려웠는데 속초의로원이 언급실이 7일간 문을 닫는데 어제 오늘 시문에서 다 다뤘네요. 속초의로원 전공의가 빠져가지고 너무 과로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나가버린 겁니다. 아니면 또 그 안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겠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뭐 이분들이 그냥 자리를 비울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거 보고 이러면 찰로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나가가지고 업무로드가 전문의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을 겁니다. 그 일하다 하다가 뭡니까? 그냥 몸을 뺀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정원 총 1만 명 확보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획의 한 단면이 지금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여러분들 보시죠. 현직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현재 약물 중독, 중증, 외상, 격혈, 토혈, 혈변, 자살 시도, 안과, 이비인후과 모든 질환 및 외상, 소화, 이물삼김 이런 거 지금 어떤 병원에서도 진로가 안 될 겁니다. 국민들이 아직 모릅니다. 의료가 얼마나 파탄이 났는지 현장에서 알게 모르게 많이 죽어 나가고 있고 언론에서는 정부 눈치 보느라 방송도 안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도 언론 플레이를 엄청 하다가 지금은 조용합니다.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 예전 같으면 응급실 뺑뺑이라고 엄청 언론에 뿌렸을 텐데 경제협력개발기구 의료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지금 현직 응급의학과 의사분께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관료들은 맨날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할 수밖에 또 그분들은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금 속조 의료는 같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업무로드가 엄청나게 여러분들 몇 사람에게 가해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정책을 원인치시켜 가지고 사태를 진정시킬 의지가 없는 겁니다. 윤 정부는 지금 의지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도 본인 책임을 지지 않고 적당히 잘 요리조리송 저리소리송 해서 빠져나갈 국립이 많은 거죠. 응급실에서 의사와 응급구조사, 관호사 등 4, 5명이 붙어서 1시간 동안 CPR 심장 소생술 받는 숙관은 10만 원입니다. 개관절염 수술비가 500만 원이고 1시간 국수호 마취로 하지정맥력 수술이 600만 원입니다. 응급의학과는 절대 지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보시면 제가 응급의학과 상황이 어떤가라는 부분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응급의학계 1700명 행원으로 구성되는 회장분이 내신 성명서가 있더라고요. 이 분 말씀이 전공이 돌아오지 않으면 정상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응급의학과는. 대형병원의 응급실은 사람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가게 되면 10년 뒤에 응급의료 역량은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문의도 사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사직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번에 이 사직이 이미 4월 달에 예고가 된 겁니다. 장차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총량관리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애써 외면하고 싶을 겁니다. 이 분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와 연결된 모든 진로 역량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환자 전원조차 어렵습니다. 정부와 내놓은 대책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응급의학과는 정부 스스로 응급의료체계를 무너뜨린 것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현장 요구를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4월 초거든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자체의 역량은 물론이고 배후 진료와 최종 진료 역량까지 모두 망가지고 있습니다. 최종 진료를 담당한 대학병원 교수들이 소진되면서 진료가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역으로 그 타격은 다시 응급실로 돌아옵니다. 의과대학 정원정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반발했던 한 전공의는 누가 와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전공의가 빠졌기 때문에 전공의가 전문의들이 탈전의 속조 의론을 5명 가운데 2명이 그만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아무도 안 다루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빠져서 전문의들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걸 누구도 안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들 먼 거 하니까 전부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을. 이게 얼마나 딱한 일인 겁니까. 4월 7일 날 이야기니까 5월 7일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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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상황이 그동안 또 아까 됐겠습니까. 결국은 못 견디고 이러면서 속조 의로운의 전문의 두 분이 응급실 전문의 두 분이 그만둬버린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모르겠다 이야기죠. 누가 와도 대체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와도. 2월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사태는 향후 5년의 10년 이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최소한 10년 후를 내다보고 응급의료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응급실에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나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역사상 어느 여러분들 성군도 할 수 없든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말과 글로 다 표현을 앞설 만큼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겁니다. 의로 현장을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응급의료 붕괴를 잠시라도 막을 단기 대책은 없습니다. 수련과 진로 현장을 떠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500여 명에 달합니다. 누가 와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전공의 역할을 대신할 방법은 현재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응급의학과 이야기겠냐요. 충부외과는 어떻겠냐요. 신경외과는 어떻겠냐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들 응급의학과 일에 국한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미련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는 겁니다.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그럼 우리가 다 대학교육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물리를 터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배우면 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잘못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공기가 자발조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사태에 완전히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사태에 쓴 돈이 4월까지 5천억이라 하는데 이 돈이면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급건역 외상센터 2세 개를 지을 돈입니다. 사태 발생 이전에 이 돈을 필수 위로 현장에 투입했다면 문제가 이토록 심각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관료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정말 무능합니다. 어쩌면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는지 어느 사회든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문제를 찬찬히 분석해 가지고 가용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자원이 부족하게 되면 자원을 염출하기 위해서 실상을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필수 의조보냐가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2, 30년 동안 세금을 얻고 밥을 먹고 산 사람들이 아무도 손을 안 댄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건복지모는 그렇겠냐 국방부는 어떻겠냐 천부가 다 뭡니까 그냥 세금 먹는 그냥 충들로 차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번에 완전히 여러분들 한국이란 사회에 공공재를 다루는 분야의 사람들의 경쟁력과 태도가 다 이번에 까발겨진 겁니다. 보건복지부를 보게 되면 다른 부서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훤히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공의 복귀만 주장하는 무능력만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책이란 것은 전공의가 돌아오고 교수는 나가지 않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그냥 돌아오라 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사람 마음이 돌았었는데 욕한다고 이러면 돌아오겠습니까 좀 현실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수존을 퍼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까지 국립대학만 4조 정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얼마를 집어넣어야 될 겁니까 남은 의료진과 환자 고통을 외면하고 전공의 복귀만 주장하는 무능력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윤 정부가 2월 의료사태 발생이 한 게 뭡니까 전공의 돌아오라 전공의 돌아오라 진로유지명령 전공의 사표수리명정 의과대생 휴직처리금지명령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외에 뭘 했습니까 이미 인턴이 임용을 포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응급의학과는 전공의 부재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응급환자는 전세계를 태울 수 없습니다. 응급의로는 이미 이전 수준의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정치적 시간 끌기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0년간 피 땀을 흘려 지킨 응급의로체계는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의대 정원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백지하고 의료기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진지한 협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난번에 발표한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에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 수련병원이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없어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퇴 이전 대비해 30% 이상 환자 수가 감소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이게 4월 상황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현재 정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전공의는 돌아오고 교수는 나가지 않는 것 말고는 없는가 여기 보시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미래의 희망이 없어진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논의와 협의를 한 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사태의 완전한 해결을 불가능한 겁니다. 명령해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협박해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명령하고 협박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어제 방송 나가고 보시죠. 이게 간단한 여러분들 한 어머님이 남긴 이야기지만 언급의학과뿐만 아니고 한국의 필수의료 분야가 앞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될지 이런지를 예고하는 겁니다. 저희 집 아들은 본과 1년입니다. 지금까지 언급의학과를 전공한다고 해부학 실습하면서 몸을 기정한 분들에게 감사함에 더욱더 확고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의료사태가 나고 국민들이 남긴 댓글을 보고 국민들이 욕하는 걸 보고 무섭다고 휴학을 사인해달라고 왔습니다. 저도 고민 없이 사인했습니다. 지금은 의학 공부를 관두고 관두더라도 제가 말리지 않았겠습니다. 아들도 이제 언급의학과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왜 희생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아들 마음이 돌았었습니다. 관료들은 마음이 돌았은 걸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윤 대통령을 보면서 느끼는 것 그리고 한국의 관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자리가 자리니까 그렇겠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는 동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인을 다인의 입장에서가 여러분들 생각해보는 마음이 상상할 수 없는 건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태에서 전공의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거나 자기 집에 이름대로 의득과대학 학생이 있으면 학생 입장에 생각해보는 그런 소위 자기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능력들이 거의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료생활이나 검찰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그냥 명령과 지시를 내는 데 익숙하지만 타인의 입장에 생각해보거나 타인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아주 익숙치 않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겁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마음이 돌았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큰일을 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한 겁니다. 윤 대통령 정말 장한일을 하신 겁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꼰대 세대들은 한국의 필수 의료 인력이 이제 공급되지 않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신 겁니다. 이제 수술을 못 받을 겁니다. 아주 큰일을 하신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런 큰일을 했는지 내가 가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세상을 저렇게 살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고객을 대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고객을. 저분들은 고객을 평생 동안 대해보지 않았겠구나. 항상 갑이었을 테니까 보건복지부 여러분들 과장 국장 실장을 올라가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은 뭡니까 갑을 간 게 있었기 때문에 갑이 있었고 대통령은 항상 피의자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갑이었던 거죠. 저분들이 고객을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없고 그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그게 내하고 그분들의 차이구나. 고객을 대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구나. 그러니까 저 양반들도 참 안 된 사람들이구나. 고객을 대보지 않았으니까 고객을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되면 국민들이 저렇게 아무리 정책 목표가 여러분들 숭고하고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숭고하고 위대하지도 않지만 저렇게 밀어붙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도 계속 뭡니까 그냥 명령 일변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고 저는 이게 큰일 났구나. 이제 수술을 받는 것이 아주 어려워지고 대기시간이 무진장 길어지겠구나. 이게 보시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동안. 그냥 총량 관리. 그냥 숭관리 여러분들 관리해 가지고 의료비 지출만 여러분들 관리를 해왔지. 진짜 자원이 배분되어야 될 어제 여러분 소아과 위기 소아외과 위기를 다루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 사실 놀랐습니다. CPR 소아 심폐소생률 애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건수가 줄어드는데 사망률이 늘어난 것은 완전히 뭐죠 기반시설 소위 소아의 여러분 언급처치 시설들이 완전히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력투자든 기자대 투자든 간에 한 분이 남기셨네요. 소아과를 잘 아시는 분과 소아위 내시경도 의사가 없습니다. 소아수술 및 중환자실 운영하기 힘든 것은 일이 매우 힘들고 위험하면서도 숙가가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소송빈도와 소송비가 딱히 높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소아중환자실 의사들이 대거 구속된 이후에 무혐의 판결을 한 사건이 큰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소아과 현실을 잘 아시는 시에스타님이 남기신 이 짧은 한 세 문장 정도가 현재 소아과 같이 하는 현실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 분야가 낮은 숙가 돈 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인력의 부족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과잉 시간을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비 부담 이건 겁니다. 이걸 보면 한국 의료는 좋은 시절이 다 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명을 다루는 분야지 않습니까 바이탈학가는 그러면 생명을 다루는 분야 같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숙가 문제 그다음에 전공위가 여러분들 가지 않는 문제 의료 소송 문제가 있으면 사회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해서 왜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조정하고 인당 부담률을 필수 의료가에 대해서는 좀 더 올리거나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총량 관리만 하고 건강보험 지출만 꽉 쥐고 있어 가지고 면피나 하다가 여러분들 2, 30년을 보내가지고 이 모든 분야 세상에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여러분들 거의 톱 수준이고 모든 여러분들 어른들이 생명이 지금 80살 전 사람이 90살고 평균 수명을 어마어마하게 올려놨는데 투표권이 없고 발언권이 없다고 여러분들 아이들이 심폐소생률 여러분들 사망률이 다른 나라는 다 낮아지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러분들 1년에 6.7%씩 올라갑니까 그런 이런 숫자를 보고도 그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고민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어른들이 대부분 차지할 겁니다 조선이나 중앙동화 같은 기자들도 그거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소화 cpr 심폐소생률 사망률이 이례적으로 매년 증가 출시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아이들을 살리게 한 인프라 투자가 거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력이든 간에 그러니 참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면 한 분이 말씀하 위내시경 의사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위내시경을 해야 되는 병이 걸리면 애들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애들은 투표권이 없죠 대모할 수도 없고 아주 귀한 말씀을 넘어주셨네요 명심하셔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소화, 영화, 미숙화, 진로 수준은 따라올 나라가 없는 세계의 1위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낮은 숫자의 1위가 됐던 건 뭡니까 의사들이 똑똑했다는 거고 의사들이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대한민국 의사들이 똑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욕을 뭡니까 바가지로 여러분들 의사들 함께 여러분들 쳐부은 사람들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그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그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외상을 여러분들 심리적 외상행위를 가하기 때문에 저처럼 여러분들 멘탈이 좀 강한 사람 모를까 그걸 보고 심장의 우대가 병이 걸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의사놈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1%가 여러분들 의료교로 간 겁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세상에는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특별한 재능을 한 사회에서 여러분들 학력고사든 수능이든 간에 1% 안에 든다는 이야기는 좋은 유전자를 타고난 겁니다 노력만으로 1%에 올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노력만으로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에게 의료계의 자원이 배분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올라온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냉정하게 좀 이해를 해 왜 대한민국의 수명률이 세계가 놀랄 정도로 올라왔습니까 의료수준이 높아져 왔다는 겁니다 의료수준이 숫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는 의료수준이 계속 올라왔다는 겁니다 지금 외과의사를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도 학교 같은 데 많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한 문장 대한민국의 소화영화 미술화 진료 수준은 세계 톱 수준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왔냐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시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은 의과 교육 못 받습니다 제 동기가 실심된 말에 아마 그 당시에 제외동표 무슨 특례 입학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한 동네 친구가 꽤 괜찮은 의과대학을 갔지만 공부를 못 마쳤거든요 공부가 그렇게 힘듭니다 저는 이런 의과대학 공부를 보면 그냥 머릿속에다가 뭡니까 그냥 용어를 그냥 쑤셔 넣는 것 같아요 그걸 다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여러분들 유학 때도 학부 교육에서 이런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 그 치열한 가문을 뚫고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누구를 이렇게 나무라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앞뒤를 재고 물리를 터득하고 그래서 이런 감사한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한 분께서 소아는 작은 어른이 아닙니다 소아가 텍스트에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성인과 다르고 훨씬 어려운 것이 소아가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회자가 됐던 그런 한 기업의 여러분들 막내 아들도 서울대 여러분들 소아병동 소아내과라고 그러네요 그런 병 때문에 평생 어린 시절 고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노소영 씨 이야기입니다 노소영 씨 여러분 인터뷰를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 평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낮은 데에 있었던 경우는 그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애가 이런 병이 걸려 가지고 그걸 살리기 위해 가지고 엄마가 그냥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자기 몸을 던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누구와 함께 매달릴 겁니까 서울대 소아내과에서 소아당뇨를 담당한 교수님들이 그 사람을 살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수님은 한 사람 아니고 매년 그런 뭡니까 그냥 전부를 의사들한테 맡기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렇게 돌팔매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다 대학병원에 아버지나 어머니 때문에 장기 체류했던 경험들이 다 있을 건데 여기 보시면 성인과 다르고 훨씬 어려운 게 소아과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병원에서 소아과는 수익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에 대한 투자도 없고 시설에 대한 투자를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소아과 지원 기피가 되고 소아과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얼마 전에 소아과는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종합병원 규정에 소아과 필수를 빼자고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어제 소아, 외과가 궁금해 가지고 한 번 다뤘던 내용을 이렇게 현장에서 좋은 이야기를 남기신 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큰 여러분들 결심을 해 가지고 의과대학 총원 1만 명을 늘리겠다 이렇게 들고 나왔을 때 중요한 정책 목표가 두 가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는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겠다 그러면 낙수 효과가 발생해 가지고 위로부터 아래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 놓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실상을 보고 나니까 숙과 문제지 두 가지 문제는 의과대학 정원 증가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 가지고 대통령께서 헛소리를 하셨구나 하는 것이 다 세상에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헛소리를 한 것이 밝혀졌으면 대통령께서 부끄러워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만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이 부끄러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거짓말 한 것이 드러났으면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선거 부정을 저질러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부정 좀 했다 그 정도인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 된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이 2천 명이 다 거짓말한 게 밝혀졌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라 이름 수십 조가 투입돼야 될 정도의 부작용을 일으켰는데 아무도 다 뻔뻔한 겁니다 정말 호환무치한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을 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잘못이 발각됐을 때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짐승하고 달리 염치가 있으니까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다들 뻔뻔한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건 겁니다 지금 한동훈 여러분들 후보가 나와서 폼 잡고 있는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여러분 날인하라 관찰을 못해가지고 선거가 엉망진측으로 오염됐는데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만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조선에 살았으면 딱 맞는 사람인 겁니다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지역의료 붕괴 보시기 바랍니다 의제 여러분들 외과의사분이 남기신 글에 이게 나옵니다 지방의료 소실문제입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하더라도 지방에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지방에 의사가 없어서 환자들이 서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들이 지방의료를 믿지 못하고 서울 최고의 병원에 치료받고 싶은 개인의 욕망 때문에 서울로 가는 것입니다 환자가 없기 때문에 지방의 의사가 병원과 의원을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방에 개원을 해도 돈을 잘 번다면 또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병원이 유지가 되고 일의 강도가 낮다면 갈 의사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방에 일반 병원을 개업하게 되면 환자가 없어서 병원이 망하기에 딱 좋습니다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영어 잘하는 의사들이 망하기 딱 좋은 지방에 가겠습니까 대우자력이 또는 해울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외과 선생님이 현직 외과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스노우핑크님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생생한 이야기는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기에는 답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정의철 진주 제1병원장 대를 이어서 이러면 진주에서 병원을 하시는 겁니다 낮은 숫가 때문에 없던 병원빛이 18년시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경남 진주시 제1병원이고 병상수가 260개니까 중형병원으로서는 굉장히 큰 병원이네요 전문의가 66명 일을 하고 하루에 1200건 여러분들의 외래 진로를 배우고 오래전에 의사 친구를 만나가지고 전역을 하는데 그렇게 큰 병원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재정상태가 이익을 그렇게 조금밖에 못 나게 해서 제가 숫가 문제가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역병원들은 낮은 숫가를 감당하지 못해서 언급실 운영을 줄이거나 비필수 분야 위주로 돌았습니다 의사수를 늘려도 숫가 문제와 의료 사고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의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받았던 이야기를 진주 제1병원장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숫가 문제하고 의료 사고 부담 문제를 못 해결하게 되면 의사수를 아무리 늘려도 지역의로를 살릴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하지 않고 사전 조치를 충분히 취해가지고 그다음에 중장기조를 의사수급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서둘러가지라면 세상을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었으니까 누군가는 부끄러워해야 되고 책임을 질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책임을 질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차관 일 처리한 걸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관료들 그냥 지금 수준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 이야기 이런 단 두세 분만 이런 이야기 들었다 뭘 손을 대야 될지 이걸 다 알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거기서 밥을 먹은 지 2, 30년 됐으니까 의료수가 문제하고 의료사고 부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지역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전라도에서도 진주의로원에 왜 찾아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낮은 수가 때문에 필수의로 분야를 진료하는 2차 병원 중형병원이 다 사라졌습니다 전남대병원 같은 대형병원의 그런 환자를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진주까지 오는 겁니다 본인 자신이 여러분들 대를 이어 가지고 의과대학을 나오셨고 본인 자신이 여러분들 이 병원을 여러분들 운영하셨으니까 가업으로 맡았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필수의로를 담당하는 지역병원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사라졌습니다 진주만 하더라도 10여 년 전에 외과 등 필수의로 전문의가 원장을 맡고 24시간 응급수술을 하는 중형병원이 많았습니다 2차 진료 낮은 수가로 버틸 수 없게 되자 결국은 비급여로 돈을 벌 수 있고 의료사고 부담이 적은 정형액구나 건강검진 병원으로 모두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 경제학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그런 한 10여 가지 정도의 원칙 법칙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인센티브 매터스 사람의 행위와 행동이라는 것은 그냥 소위 동기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숫가가 낮으면 그 분야로 자원이 배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인들은 이 필수의로 문제를 부담을 어떻게 각출해가 정상화시킬까 문제를 사회적 논의 과제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싼 게 비지덕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사들을 착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경제학의 원칙인 겁니다 사람은 선과 악에서 다 고만고만한 수준이고 동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성형외과를 왜 가겠느냐 숫가가 괜찮고 비급여 문자 수익이 많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의로 분쟁 소지가 줄어드니까 가는 겁니다 필수의로과를 왜 안 오냐 낮은 숫가에다가 소송 부담이 있으니까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냥 암 진단받고 2년 3년 기다릴 각오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비용을 다 지불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가운데 예방 차원에 투자되는 돈들 가감하게 줄이고 업계 로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급여 대상으로 넓혔던 분야를 다 줄여간 한마디로 비용구조조정 조치를 취해 가지고 비용을 다이어트 해 가지고 비용이 투입돼야 될 때 정상적으로 비용을 치르고 뭡니까 수술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소위 제1병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숫가가 낮으니까 중형병원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은 인구도 줄어드니 환자가 줄어듭니다 병원 입장에서 다른 분야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응급의학과 의사 마취과 의사 간호사가 모두 대기해야 되고 그만큼 당직비를 줘야 됩니다 그걸 부담할 수 있는 지역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필수 의료 숫가를 올리지 않고선 방법이 없습니다 mj세대의 의사들은 필수 의사는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사고 나면 환자 생명이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은 안 됩니다 우리 병원에서 간담도 수술 4명이 10시간 하는데 끈당 숫가는 400만이 안 됩니다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이번에 돌팔매를 던진 국민들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넉넉한 숫가를 치우러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 가능한 수준에서 비용을 치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건강보험에 무임성치 않은 사람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건강보험을 빼먹는 분야도 줄여야 되고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 돈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보시면 2006년도에 부친이 병원을 물려줄 당시에 병원 빚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한 빚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필수 의료를 지키는 것은 부친이 필수를 지키는데 지역중행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제도와 정책이 잘못되게 되면 나라도 완전히 골로 갈 수 있겠지만 특정 분야도 완전히 여러분들 골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고 행정이 중요한 겁니다 제도와 정책이 잘못되게 되면 인센티브 제도가 왜곡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때 이야기하는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묶어두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초보 의사를 지역에 묶어놓는다고 환자들이 지역병원을 찾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여기 한 분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진료를 보면 볼수록 병원이 망할 수밖에 없게 돼 있군요 그래서 문을 닫은 겁니다 진주에 있던 중형병원들이 다 문을 닫은 이유가 진료를 하면 알수 손해를 보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진료를 하면 알수 손해를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나라에서 지정하는 진료 수가가 너무 낮으니까 비급여로 돈을 많이 버는 가나 병원에 가기 때문에 필수가 특히 지방병원에 갈 의사가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의사 수를 굳이 늘리지 않아도 숫가만 조정하면 필수 의료할 사람이 넘쳐날 겁니다 젊은 의사의 대부분은 그 좋은 머리로 무얼 해도 돈을 벌 수 있지만 그래도 의사를 선택하고 환자를 돌보는 좋은 의지가 많은 집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분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그렇게 대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 전문가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전문가라는 사람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생활이 단순하지 않으면 전문가가 될 수가 없죠 어제 여러분들 외과의사 선생님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6시 반에 출근해 가지고 저녁에 6시 반에 퇴근하고 당직을 서지 않더라도 밤에 여러분들 콜이 오면 뛰어가야 되고 생활이 단순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그냥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 생활인 겁니다 대부분의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은 정치적으로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반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그냥 한자밖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출근해서 한자 보고 들어와서 또 뭡니까 한자 상황이 나빠지면 병원으로 뛰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풀었습니까 지역의료를 망친 장본인은 필수의료수가조차 원가 이하로 책정해서 병원 적자를 구조적으로 유발한 복지부와 심평은 관료들입니다 짜장면 원가가 3천원인데 정부에서 2천원에 팔도록 법을 만들고 손님 수조차 적으니까 어느 명원이 방하려고 들어오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어제 한 분이 보시고 좀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병원은 자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노동집약증 산업에 속하는 병원이 무게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러면 그냥 병원이 파산하고 병원 구조조정을 하면 전국적 시위로 전국이 엄청난 혼란순으로 빠져야 될 겁니다 최악은 그 병원이 없으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럼 전국적인 촛불 시위가 벌어지고 결국 정권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대로 간 병원이 무너진 것 정권이 무너진 건 모두 시간 문제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은 지금 당장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납작 엎드린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싫으면 이대로 가서 병원 정권 모두 무너지는 것뿐입니다 병원 정권이 무너진데 가장 큰 힘을 보탠 것은 아무 생각 없는 무개념 국민들과 선전선동에 앞장선 언론과 유튜브들입니다 고통은 모두의 것입니다 곧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사한테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던 시절은 전설처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과한 이야기도 있지만 수습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면 좋겠죠 오늘 이런 방송 드릴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 겁니다 전공의들이나 인턴들 전공의 3, 4년 차 인턴들 이런 분들은 학교 다닐 때는 모험생이었을 것이고 공부가 훤환한 게 많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할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마치게 되면 또 인턴 전공이라 할 때는 그냥 주에 80시간 100시간 120시간 130시간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그냥 병원하고 집하고 오고 가는 길 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것저것 생각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큰일 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 하신 겁니다 모두 다 알아버린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필수 의료가의 현재와 미래를 다 알아버렸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하고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장찬하고 총리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의료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다 알아버린 겁니다 단박에 다 알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신통방통한 여러분들 이번에 비법을 한 번에 다 공개해버린 겁니다 다 알아버린 겁니다 이거 주어 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이치를 따지게 되면 지금 전공의들은 힘들고 휴학계를 낸 의과대행생들은 어렵겠지만 긴 인생을 보게 되면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세월이 흘려서 10년 20년이 가고 나면 본인들이 제정신을 갖고 이런들 그러고 있는 걸어온 날을 한 번 되돌아볼 그런 시점이 되면 윤 대통령이 정말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왜? 그냥 취해 있던 자기를 그냥 깨우치게 했으니까 단박에 이름들을 그냥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아조치를 취하더라도 전공의들이 돌아가지 않을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특히 필수 의료 분야는 지원자가 아주 적을 겁니다 모두 다 알아버린 겁니다 이 젊은 분들이 모두 다 알아버렸고 학을 뗀 겁니다 앞에서 이런들 한 학부형이 남기신 글이 있지 않습니까 제 자식이 본과 1학년입니다 카데발 이름 제공하신 분들에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응급의학과를 가기로 굳게 결심하여 이루어왔습니다 이번에 이런들 언론의 난도질을 하는 댓글을 보고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어 내가 왜 희생해야 되냐 안 가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한 방에 다 알아버린 겁니다 전공의들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 고맙답니다 바이탈봉에서 깨닫게 해서 이제 레지던트 선택할 인턴이나 예비인턴 의대생들은 바이탈학과 필수의과를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각자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을 올려 숫가를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냥 바이탈 맥이 끊기게 되는 것을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굳이 바이탈학과를 하고 싶은 미국으로 가겠죠 똑똑하니까 여러분 세상 위에 사람 없고 세상 밑에 사람 없다 세상 위에 사람이 있죠 사람 위에 똑똑하니까 똑똑하게 태어났으니 의대를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무형 자산을 다 파괴해 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의 무형 자산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생명을 살리겠다는 그거를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완전히 까부신 겁니다 아마 윤 대통령 무형제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사람의 열정 용기 기계 헌신 희생 결기 이게 여러분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거가 사람을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 돌아가신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한 번 너희들 해봤어 이게 뭡니까 그게 결기지 않습니까 호암 이병철 회장이 다 여러분들 그 전대 회장들은 초기의 사람들이 뭐가 있었는데가 사업 보고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나라에 봉사한다 여러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험난한 상황에서 뚫고 여러분들 나라를 일으키고 회사를 일으켰던 거거든요 반도체를 여러분들 하는 것이 그게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들은 완전히 머리가 돌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 여러분들 현대중공업을 어떻게 일으킵니까 포드하고 이런 합작을 하지 않고 자체 모델을 만들어야겠다 포니를 만들어야겠다 현대자동차 그 당시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에 사람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결기 도전 희생 헌신 사업보국 이런 것이 다 무형제지 않습니까 무형제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의료수진이 가장 정상부로 쓸 수 있던 것은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 배치가 됐고 그 배치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무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완전히 그냥 까먹었으니까 윤 대통령 진짜 대단한 양반입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선거도 완전히 까부셨고 나라를 통째로 그냥 넘겨버린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내가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뭐 말과 글로 이러면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얘기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님 내가 여러분들 하마터면 빠이텔뽕에 제가 평생 노예고 노예로 살 뻔했는데 진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흉부외과의사가 꾸민 의대생 아들이 지금은 제가 반대합니다 팔조선 준비해라 했습니다 나가라 이야기인 거죠 대전 못 받을 거니까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 조기용 장관님이나 박민수 무슨 차관님도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지금이야 병풍색 여러분들 옷을 입고 있으니까 폼이 나겠지만 세상의 전부를 다 쏘길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깨어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쏘길 수 있더라도 저는 못 쏘기지 않습니까 단박에 당신들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것저것 이것저것 잘 다 부셔놨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놀랍습니다 저는 가족 중에 의사가 있습니다 공부하면 알 수 있거든요 과학하는 태도로 접근하게 되면 사기치는 방송을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과학하는 태도로 공 박사님 의료 문제를 계속 공부하셔서 방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부하면 되잖아요 정직한 마음을 갖고 나라가 처한 위기 상황을 보고 비전문가라도 전문가들이 이런 하신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동안 공부를 해온 사람이니까 물리가 터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구나 이게 이름들 가장 큰 문제구나 직접 체험해 보지 않더라도 체험해 보는 것처럼 그분 입장에 설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경제학을 관통하는 주요 법칙 가운데 하나가 수가가 낮으면 그쪽으로 사람이 안 가고 엉망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특별히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야기죠 이게 이런 사회주의하고 이런 자본주의 차이지 않습니까 세계의 롤모델인 대한민국 의료가 이렇게 빠르게 붕괴되다니 정말 통탕스럽습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따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나라 의사들만큼 사명감을 희생을 하려는 의료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해도 부족할 판에 악마와 하다니요 정말 너무 끔찍한 정부와 낮은 민도에 대한민국이 싫어집니다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 배치가 됐고 전체 사회 중에서 그다음에 사명감 시생 헌신 또 한국 사람들이 눈썰미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빨리 배우고 똑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의대병원 적자의 또 하나의 부수적인 문제는 의과대학 교수의 연구비나 이런 게 축소돼서 연구활동이 저해될 거란 겁니다 의과대학에 진행되는 연구들도 앞으로 예산 문제로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의대 교수들도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과대학에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예산 문제로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그럼 우수한 교수진이 이탈할 것입니다 의료과학 연구도 후퇴할 것입니다 연구원들도 구조조정할 것입니다 몇 달 이후에 붕괴되면 모든 국민들이 도대체 우리가 뭘 한 거야 하고 후회들 하겠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빨리 서둘러서 봉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부작용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개원로 나가지 않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학술활동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많이 이런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작용 가운데 안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 박사님을 그동안 보아봤는데 참 특이하신 분입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 인물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하시는 정말 드문 분입니다 적당한 립서비스로 듣기 좋은 말을 하기는 쉽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겠죠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봐도 그렇네요 의사분들이 아무 이해관계 없지만 그 의사분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그게 또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나라의 중요한 일인데 그분들이 박해를 받고 있고 그분들이 타격을 받을 거니까 그게 내 일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분들이 박해를 받지 않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한 것이죠 이게 공감 능력이지 않습니까 한 20년 정도 작가 생활을 하고 강연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은 것이 지금 보면 특별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죠 여기 이제 정의철 진주 제1병원장님 하신 인터뷰를 보고 몇 분이 글을 남기신 것은 그냥 공유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을 들여서 제대로 된 공공의료기관을 지어줄 생각은 없고 공공의료기관 만들어 놓으면 그냥 세금 먹는 하마가 됩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안 갑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그 많은 욕을 여러분 먹으면서 진주의료원을 폐쇄를 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진주의료원을 방문해봤지만 방문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여러분들 돌아가는지 훤히 여러분들 보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제도가 참 좋은 겁니다 숙가만 좀 정상화시킬 수가 있으면 그러면 아주 훌륭한 제도인 거죠 불합리한 정책에 항의하는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윤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데 무엇 하나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제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값싸고 질 좋은 한국의료는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도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군의관 공중보건의 체계도 무너지고 걷잡을 수 없는 도미노가 시작될 것입니다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의사들의 노력으로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의료를 망가뜨린 대가는 국민들이 오롯이 뒤집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 하는 모습을 보니까 걸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이 문제 수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수습하지 않으시면 대통령의 어려움을 어마어마하게 당할 겁니다 제가 일찍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기에 진화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또 탄핵과 같은데 빈미에 사용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특별히 이렇게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체면이란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을 금세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을 대통령 자신도 아실 것이고 대다수 국민들도 다 아는 거죠 이거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 밑에 사람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법은 정의철 진주제일병원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필수의료수가를 올리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올려줄 리가 없고 방법이 없는 건데 다 망해봐야 정신들을 차릴 거고 지금 의료사태의 기결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비감적인 그런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나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분께서 경고를 하는겠죠 숙가 정상화를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국민들도 부담을 좀 더 하셔야 되고 그 대신에 건강보험이 누수가 되고 낭비가 되는 부분은 동시에 여러분들 고쳐나가야겠죠 조선일보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렇게 앞장서서 정부의 의대 정원에 홍보하고 의사들 악마하는 데 열심히 드니 왜 며칠 동안의 논조가 갑자기 반대로 바뀌었습니까 제가 조선일보 30년도 넘게 구독하고 있고 아침부터 조선일보 읽는 것부터 하루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의구심을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선일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문인데 이번에 의료사태를 보게 되면 참 실망스러운 거죠 정부의 힘을 실어준 일등공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압니다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들 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의대 정원 2천 명, 1,500명으로 무대부로 밀어붙일 때 한국의료의 이런 내부 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제대로 하셨는지요 전혀 안 했죠 그냥 뭐 패듯이 팻죠 조선일보의 의료계획에 대한 논조가 완전 상의하게 바뀐 이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용산과 발을 맞춰서 의사를 악마시키고 마녀사냥식으로 여론재판을 조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정부 편을 들려니 왜 뜬금없이 객관적 잣대를 들여다보는 듯이 과잉제스처처럼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신문 조선일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기사를 이제와서 보도한 이유가 뭡니까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를 현장에 찾자 뭐 이런 의도입니까 의대 정원에 찬성해서 의사를 악마하고 의협은 무도한 집단을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를 숙가조정과 지역의료 담당일을 만드는 건가요 의사수와 부족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해도 의대 정원에서 낙수효과 기대해야 된다고 의대 정원은 찬성해놓고 의대 정원 완성되는 이제와서 딴소리도 합니까 최고윤론답지 않은 행보에 깊은 실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큰 책임이 있는 거죠 거의 조폭같이 여러분한테 때렸던 거죠 깃발 들고 여러분 앞장섰던 거죠 결국 의료체계는 체계를 윤 대통령께서 망치는 거군요 의료계획의 핵심은 필수가 적정수가와 의료사고시 책임부담을 들어주는 것이 핵심인데 그거야 정치적으로 진로비 인상 부담과 입법에 의해 설득에 자신 없고 또 성정상 대화와 타입은 사전에 없는 데다 국회의원들이 굽신결이 싫은 사람이라 그냥 만만한 의사들 억박질려서 정원하면 그 의사들 현장에 투입되려면 14년이 지나야 될 때고 14년 후에 효과가 있는 점은 누가 따지로 올 사람도 없을 때고 그러면 백성들은 을사 늘려 모든 게 해결됐다 박수칠 때고 그러면 총선은 무조건 이겨서 최상명 사건이고 개월백 사건이고 다 해결될 테니까 그동안 의료현장이 혼란에 의해 죽는 국민들이야 주치와 의사들이 항시되게 하는 자신과 부인에게는 딴 나라 이야기고 우리야 이걸로 총선에게 앞으로 왕처럼 신나게 살아보자 국민 그렇게 만만하게 보니 반에게 특검에 힘들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뭐 좀 과한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을 하신 거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일반 시사 주제 6주제 그리고 이제 의료 주제 4주제 그런 문제로 꾸며봤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도 어김없이 4시 50분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요 최상자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